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커피 마시지 말고 굿먹어 한국국토정보공사 설거지 고일만 만들어놓고 생생하게 밥도 해놨다? 하.. 참 나 지금 밥 안 먹거든 또 모를까 맛있다 볼까? 아.. 아.. 참하다 아.. 속 좀 진정되면 부모님 뵙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아.. 이 집이야 생각보다 좀 좁다 나한테는 특별한 집이야 어렸을 때 이 집에서 혼자 지낸 적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이곳에 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져 여기서 혼자? 응 오래전에 아주 잠깐 아.. 아.. 지금부터 너랑 둘이 살고 싶은데 아주 오랫동안 너랑 둘 어때? 그래 그럼 이 집으로 하자 우리 신혼집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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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